잠시냈어? 되게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인데 오늘은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많이 피곤하지? 그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가 고집 말하지 않아도 요즘 얼마나 있는지 잘하니까 지금은 다들 있는 시기잖아 그래도 너가 오늘 온다고 해서 모처럼 방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근데 내 방이 워낙 작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깨끗해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해해줘 이해해줘 오늘라 좀 힘들었지? 응 그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바깥에 돌아다닐 때도 신경을 써야 하니까 나도 이렇게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데 너도 마스크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있지 요즘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잖아 응 응 응 그래서 나는 요즘 최대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 왜냐면 나도 여기서 직장까지 거의 1시간 이상 거리가 되니까 지하철도 타고 오래가야되고 그래서 그래서 마스크는 필수로 끼고 다니고 최대한 공항 장소에서는 기침을 안 하려고 하고 요즘 밖에서 기침하기도 힘들지 그래도 예방법처럼 이렇게 우수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게 좋겠지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가끔씩 장갑도 끼고 다니거든 좀 오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예방에서 나쁠 건 없잖아 좀 답답하긴 해 근데 출근할 때 지하철에 사람 많은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마스크까지 끼면 답답하지 그래도 이게 다 예방을 위한 일이니까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래도 자켓이 검은색이어서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 음 그리고 회사에서는 항상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지 음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지 물 틀고 비누질로 나는 어디서 들었거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두 번 부르면 된다고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물 대충하고 비누질도 대충 대충 했었는데 요즘은 신경 쓰다 보니까 천천히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하다보면 내 손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내가 요즘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이렇게 소독제를 소독기기라고 해야되나 소독하는 그 소독소 소독소를 이렇게 넣고 다녀 우리집에는 이렇게 큰 분무기에다가 넣고 여기저기 뿌리긴 하는데 회사에 갈 때도 이걸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데도 뿌리고 내 핸드폰에도 뿌리고 그리고 이게 내가 이거 구하려고 인터넷으로 계속 인터넷으로 계속 찾아보다가 인체에도 무해하는 걸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저기 좀 많이 알아보고 샀거든 이렇게 작은 용기에 들고 다니기도 또 괜찮은 것 같아 응 근데 진짜 이거 한번 뿌리기 시작하니까 하도 습관적으로 많이 뿌려가지고 이 용기에 있는게 금방 떨어지게 되더라고 근데 뿌리면 되게 시원해가지고 기분 좋아 손소독제처럼 여기 손에도 뿌려도 되니까 핸드폰에도 뿌리고 살짝 닦아주고 손 씻을때도 이렇게 손가락끼리 깍지 껴가지고 많이 문질러주고 손톱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거든 진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생을 크게 신경쓴 쪽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게 다 지금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예방법이니까 나같은 경우도 물론 걱정도 많이 되지 하지만 내가 가장 크게 걱정을 하는거는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좀 이런 패턴 힘들긴 하지만 신경을 진짜 최대한 많이 쓰고 있어 아무튼 요즘 이것 때문에 쉬는 날에는 거의 집콕을 하거든 너도 그렇지 일 외에는 그냥 쉬는 날에는 좀 어디 나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는데 나같은 경우는 사진도 찍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다니고 뭐 집에서 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얼른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사진도 찍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졸리지? 졸리지? 왜? 살짝 눈가와봐 얼굴이 왜 이렇게 얼굴 상태가 많이 안좋아서 괜찮아? 내 손 진짜 깨끗하니까 방금 봤잖아 여기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잤다면서 잠은 잘 안오지 내 손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심심하지마 고마워요 저도 시작을 칼을 좀 좀 어때? 좀 괜찮았어? 졸리면 혼자야지 잠을 많이 자야돼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진짜 잘 챙겨먹고 나는 새끼를 최대한 챙겨먹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원래 잘 먹지 않았던 영양제도 챙겨먹고 면역력이 좋아야 하니까 운동도 하고 싶은데 하루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하루 많이 먹기만 해서 살이 좀 지고 있네 운동 좀 해야되는데 늦었으니까 얼른 자자 자자